장애인 인권센터 안녕하세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과 공감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강사 민경선입니다. 저는 장애인인권상담과 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기관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만나온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을 녹여냈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장애라는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 누군가의 동료이자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과 공감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전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apo정과 공감하는 일상으로 연결해놓는 사람을 받ат口으로 연결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제기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해를 통해 센터에서 바이러스bei의 회의의 자체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환영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